여심을 저격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는 시간이죠. 여심 저격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우회진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교회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박수 3번 짝짝짝하면서 방송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4번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IS 동서 2월 2일에 안내를 해주셨는데 상승률 더 높여가고 있고 오늘만 해도 두 자리 때 급등 나타내고 있고 이것보다도 SK 하이닉스가 엄청납니다. 지난주에 위원님이 신고가에서 안내를 해주셔서 신고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위원님이 앞으로의 상승 여력을 본다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들고 갑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으로 수익을 10% 넘게 챙겼는데 이제는 막 수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들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묵직하게 큰 종목이니까 홀딩하면 될까요? 네 우선 SK 하이닉스 먼저 볼게요. SK 하이닉스 사실은 지금 엄청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 17만 원 달성을 하고 지금 17만 4,900원까지 찍은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목표가 19만 원 정도로 좀 상향 조정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AI 메모리 패키징에 1조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거다라는 이슈도 지금 다시 한 번 나와줬고요.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의 표정 설정 AI 가속기에 HBM을 공급을 하기로 하면서도 또 한 번 더 부각을 받았었고 사실은 이 고점이 없는 지금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저는 한 번 더 이 대장주 지금 이 시점에 이 종목을 했던 이 큰 종목 다시 한 번 상향 조정의 의견을 드리고요. IS 동서도 한 번 볼게요. 지난달에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돈 많은 기업 여러분 주목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라고 그때도 이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싸게 사서 놓고 기다리면 갑니다. 제가 1, 2년 기다리라는 말씀 안 드렸죠. 여러분 지켜보시면서 아무래도 건설, 친환경, 폐기물 이런 큼지막한 트리플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인터배터리 덕에 아무래도 2차전지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 폐시리즈,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이런 폐시리즈 좋아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이 기업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하시면서 지금 당장 오르지 않을 기업이지만 여러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종목 공략한다라는 전략 기억하시면서 IS 동서 목표가 3만 3천 원 그때 제시해드렸거든요. 목표가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흐름 더 지켜보자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원픽은 아니었지만 이제 SK 스퀘어 같은 경우 제가 SK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SK 스퀘어 레이더 종목으로 지난주죠? 지난주? 아 아니네요. 그저께네요. 3월 6일? 네. 그저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최고가 7만 5,300원 무근 터치를 했습니다.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SK 하이닉스 이슈에 따라서 수혜감이 계속해서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아 이렇게 큰 종목 지금 오늘 뭐 이렇게 큰 종목만 다 나오네요. 오늘도 4% 넘는 5% 가까이 지금 뭐 거의 7% 찍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뭐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전고체 배터리까지 여러분들 주목하시라 말씀드리면서 삼성 SDI 제시해드렸는데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라온피플 같은 경우도 오늘 많네요. 이것도 지금 오늘 거의 10% 가까이 15% 찍고 내려왔거든요. 라온피플도 이번에 공동연구개발 한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보다 무려 625배 높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초저전력 뉴로모로틱 AI 반도체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엔 더불어서 자율주행 관련된 미국에서 교통특허까지 이슈가 더해지면서 라온피플에 대한 자회사의 이슈에 대한 부분들 라온피플까지 이어지는 부분 여러분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서 윗단 열려있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종목은 큰 종목대로 작은 종목은 또 작은 종목대로 저희가 수익률을 엄청나게 챙겼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테마 그래서 반도체 관련한 쪽들 잘 가고 있고요. 시간상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공개해 본다면 두산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앞전에서 테마에서 지주사가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이 종목도 지주사 관련해서 전자사업에서 수익 개선될 거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흘 동안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또 대형주로는 수급이 좋은 종목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두산 꼽아주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슈가 앵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 묶여 있습니다. 두산 보시면요.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오고 이제 다시 한 번 상승 탄력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윗골이 단 거 크게 의미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동반 매수수에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 종목 다시 한 번 주목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동박 적층판에 대한 부분 우리가 계속해서 전 세계 10개 정도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두산 세계 2위의 자리를 지금 올려내고 있다는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짧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쪽 짚고 넘어가야겠죠. SFA 반도체입니다. 미증시 내에서 반도체주들 줄줄이 신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사상 최고가 이 훈풍 정도가 아니라 폭풍을 이어받을 준비가 됐겠죠. 네 SFA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대장격으로 엮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 지금 조정 받았습니다. 지금 구간에 다시 한 번 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좀 짧게 전해드릴게요. 그러면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반도체와 함께 바이오 살펴봐야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반사액을 받을 기대감에 오늘 이렇게 또 큰 종목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위원님이 좋아할 만한 종목일 것 같은데 앞으로의 관점은 어떻게 볼까요?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싸움에 우리가 또 수혜를 받는 그런 부분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큰 건의 CMO 계약 체결 이슈와 함께 다시 한 번 그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탄력이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도 이번 주 오후장에도 공략을 해서 다음 주까지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 종목 내에서 오늘의 탑픽은요? 오늘은 제가 SFA 반도체 들고 왔습니다. 반도체 아무래도 조금 더 가져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매수가는 6,200원 부근 목표가 7,000원 손절가 5,4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현재가가 6,200원이거든요. 매수 괜찮을까요? 네 지금 자리 아주 좋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으로는 SFA 반도체 꼽아주셨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 주가 7,000원 손절 라인은 5,400원으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우회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는데 오늘 또 이어서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해 주셨죠. 네 오후 5시에 여러분들 무료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어떤 섹터와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도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회진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터닝포인트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